윤명길 씨 모르세요? 윤서열 씨 작은아버지인데요 저한테 작은아버지가 있었어요? 선산이 하나 있어요 그 선산의 유일한 상속자세요 엄마 당신 동생이라고 배달은 동생 나도 우리 삼촌 선산에 자격 있는 사람이야 저희 회사가 그 귀찮은 선산 사겠습니다 그럼 갖고 있어봐야 재수 없지 이 빨빨리 처분하는 게 안 낫겠어요? 예고 총상이 있었고 누군가가 큰 거리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식이 선산 차지하려고 지금 주변 사람들 하나둘씩 차례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놈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그 선산 저 짓을 그래야 선임이 살아요 그 자식이 선임이 살아요 그 자식이 선임이 살아요 그 자식이 선임이 살아요 nr comd action train we've got all new official trailers in this scene to set your ultimate watch list subscribe now am watching you krilye um